아니, 어떻게 형님을 좋아할 수가 있지? 나리께 한눈에 반했어요! 이 페퍼도 있고, 강단도 있고, 똘끼도 있었구나. 아니, 꼭 뜻을 이루십시오. 제가 시간을 벌어드리겠습니다. 상대측 외지부놈 실력이 워낙 충족했다가 옵니다. 상대 왕들이 편찬하신 대전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. 대전이라 그러고 보니 연주공주의 소식을 드는지도 꽤 됐구만. 전하, 강한 수를 제 사람으로 길들이고자 옵니다.